아저씨 어차피 방 비어있으면 저희 하루만 좀 자게 해줘요 여기 스키장 갔다가 늦게 와서 잠만 자고 갈건데 아 그래요 내가 우리 여기 짐만 풀어놓고 바로 스키 타러 갈거에요 제가 주인이 아니라서요 죄송합니다 가자 아 어디서 가 아 찾아보자 야 빨리 타 으 으 으 으 으 으 왜 아파 안갈래 유미야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안가 아 저게 진짜 이씨 왜 뭐 그래 그럼 좀 쉬고 있어 그리고 여기나 혼자 쓸거다 뭐 으 으 아 저거 또 지랄이네 아 그러니까 내가 쟤 여기 데리고 오지 말자 그랬지 됐어 아니 돈도 없어 그만하자고 했지 우리 얼마 남았냐 장도 봐야 되는데 아저씨 죄송하지만 방 하나만 더 빌릴 수 있을까요 네 여자가 혼자 쓴다고 해가지고 저거 쓰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저씨 요리 좀 깎아주면 안돼요? 아니 방 두개나 쓰고 그냥 잠만 자고 가는건데 네 그럴게요 그럼 합해서 얼마 8만원 주세요 아이 5만원 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아저씨 고기 좀 구워먹어도 괜찮죠 스키장 안 가셨어요? 아니 눈이 많이 온다고 해가지고 돌아오기 빡셀 거 같아서 안 갔어요 고기 좀 구워먹어도 되죠? 고기 좀 구워먹어도 되죠? 불조심하세요 아니 눈이 이렇게 오는데 뭐 어때요? 아저씨 그것보다 저 길에 저 길에 염화 칼심이랑 물에다 좀 뿌려요 아니 차가 못 올라오잖아요 아 저 김치 좀 얻을 수 있을까요? 김치요? 없는데 아 저 김치 좀 얻을 수 있을까요? 어 저 뒤편에 보니까 항아리 하나 묻혀 있던데 항아리요? 항아리요? 근데 뭐 이상한 거 들어있는 거 아니야? 뭔 소리야? 혹시 모르잖아 시, 시체 같은 거 들어있을 수도 있고 야 무슨 헛소리야 여기 어떻게 시체가 들어가 도망 내면 들어가지 아 이 돼지새끼야 오늘따라 말대꾸가 지랄이네 어? 너 진짜 도망하면 내 죽가? 새끼야 그래 도망 내봐 응? 내봐? 야야 니네 오늘 조용히 좀 해라 야 맛있겠다 이 정도면 되죠? 아 좀 더 줘요 네? 아뇨 아뇨 충분해요 네 감사합니다 아저씨 네? 술 한 잔 드세요? 아니에요 고기 한 잔 먹고 가세요 제가 다이어트 중이라서 다이어트요? 아니 이거 하나 먹는다고 이 새끼처럼 되겠어요? 뭐 새끼야? 아 이 시발 새끼들 진짜 아이 딱 한 잔만 드세요 더 달라고 하지 마시고 짠 드세요 아이 잘 드시네 아 술도 한 잔도 하셔야지 아 이거 안 드는데 아 드세요 드세요 어 짠 하자 짠 하시죠 어 짠 예 아이 좋네 아 춥다 야 근데 고기 덜 익었는데 어? 아 잘 먹었습니다 어 왜요? 좀 더 드시지 아 아니에요 제가 할 일이 남았어요 아 그럼 고기 좀 남을 것 같은데 구워서 갖다 드릴까? 아뇨 괜찮아요 맛있게 드세요 뭐 가만히 먹자 고기나 좀 구워 고기 좀 구워 너 이거 뭐야? 몰라 나도 바란대로 말해 뭔 일이냐고 이게! 진짜 모른다니까 나도 이 새끼가 그런건지 오구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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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구경